안녕하세요 임프제입니다 오늘 제가 먹어볼 음식은 슈하고 에그타르트입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카라멜 슈 이거는 슈 이거는 에그타르트 이거는 일반 슈입니다 이렇게 먹는 Peroch eric 에그타르트 에그타르트 멜로드 넓은 훈훈 스스로 너무 맛있다 단무지 계란 양념장 오징어 청포도에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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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옅 치즈 주 assigned 스팸 오징어 맛있게 너무 맛있어 반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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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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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